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실린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철도철미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져왔던 그런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놀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제가 해석한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경중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은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종의 신호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행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시그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신호등.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투표 행위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소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5대 공직선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거나 이 문제를 다룰 의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저는 의미로 받아들인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향후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규명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의의나 이런 의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가 낱낱이 규명되고 선거 관련된 제도가 다시 재정비돼 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륜되거나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이 해결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확인된 것은 지금까지 세 가지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선거 부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신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그런 의향이나 의중이 없다. 세 번째는 대통령 자신이 향후에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해결을 주도할 그런 기대는 공권력을 이용한 그런 해결기도는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인천지검의 인천연수홀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 이두봉 검사장이 맡고 있던 사안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다음에 한 세 달 가까이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자신이 철도철미하게 그런 선거 공정성 문제 단 한마디의 언급이나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다 이렇게 예상한 바대로 그렇게 맞아뜨려진 거죠.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의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전 정도부터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은 아마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을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애달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구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현재로서 보면 묻힐 가능성이 좀 높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방법은 국민들이 한 거나 저항이 심해져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을 받아 가지고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마치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태처럼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렇게 떠밀려 가지고 수사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국민들이 한가하거나 제항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일단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960년 3.15 부정선거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르고 또 언론인들도 다 침묵하고 또 공모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대가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앞으로의 일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야나 진부나 보수를 떠나가지고 부정선거는 악입니다.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형인 거죠. 공동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악이 아니고 악 중에서 또 최고의 악인 사악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의 실체를 알고서도 입을 다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악과 타협하는 것이죠. 일찍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과 타협을 하는 것은 악과 손을 잡는 것은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든 현재로서는 이분이 전혀 나설 것은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미래인이니까 국민들이 그걸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분란이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진 모든 사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오늘 여기 신수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하는 페륜행이고 아이헤피님은 악과 손잡는 것은 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현경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도를 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시고 배준탁님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참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쿨하게 냉청하게 이분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그 이야기는 본인이 가치관 자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저한테는 허언처럼 들리는 거죠. 자유 자유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다. 취임사회. 그게 다 우습게 여겨지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는데 무슨 자유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그 선거 부정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아까 이야기한다고 고영주 변호사처럼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옳은 길로 가야 되죠. 올바른 길로. 악과 타협하거나 손을 잡는 일은 올바르지 않죠. 국민들이 이렇게 애달파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걸 그냥 뭉개고 그냥 국정운영이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옳은 길에 서야 돼요. 옳은 길에. 좀 힘들더라도. 반듯한 길 쪽에 써야 되고 선한 쪽에 써야 되고 꼼수를 배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역정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고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입신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하죠. 검사로서 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촉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정치적인 풍향제나 이런 것을 읽었을 것이고 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입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 세상이 참 악해집니다. 얼마까지 이렇게 사회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용기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아이들에게 면목이 안 쓰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이게 무슨 뭐 무슨 뭐 아프리카의 아주 후진국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이렇게 선거가 오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숫자잖아요 숫자 숫자로 다 이렇게 본 것이 엉망진창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신임 대통령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낙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5년은 훌쩍 가고 지금은 한참 폼을 잡고 주가가 상한가를 치지만 윤석열의 나라는 아닌 거죠 모든 국민들의 나라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워진 나라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